. . . . . . . . . 연예인은 진짜 공포증이 좀 있었어요. 무서운 거예요. 기자님들 이렇게 있으면 뭔가 내가 밝아벗겨지는 느낌이 들고 이 영신이를 어떻게 하면 잘 보호를 하고 지켜주고 그리고 이 친구의 미래를 어떻게 잘 설계를 해줄까 이 생각을 하면서 연기를 하고 있어요. 저는 평상시에 그렇게 멋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. 언니가 한 번 벽을 무너뜨리고 싶은데 아직은 보이지 않는 벽이 아직은 너무 잘해주신데 약간 춤도 클래식하게 추실 것 같아서 나 무용했어요. 진짜. 나 무용했어요. 우리 정말 잘하시고요.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 정말 잘하시고요. 한글자막 by 한효정